하아... 코단스님 안녕하세요 괴몰등장 완전 초괴물 보스 등장했습니다 신규 팔로우를 얻었습니다 플루터KR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원투 괴물괴물 나이스 가드 잘해주고요 로하 툭 빠밤 톡톡 밟고 안되네 포스... 아 미쳤네 매크로야 뭐하니 화랑아 제발 등신들 좀 차리자 우리 좀 제발 그래서 두고가자노 완전 죽자노 나락 꽝 포밍기 나이스 커트 좋고요 아니야 꽉장타 나락 꽝 헐 사자 사자 이번에 완전 갓기술 됐죠 차스카이 좋았고요 레이지는 온 흠 굿바이 원 호 아니? 저런거 안썼는데 포스리가 확정 푸싱 안되고요 포스리가 또 확정 로하2 호밍기 레크 2타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로하2 호밍기 빠밤 안되네 죄송합니다 타다 아니구나 빰 처스카 이씨 쓰는척하면서 플래싱으로 마무리 나이스 플레이 라운드4 파이트 원 로하 빠밤 나이스 셔프 하단 톡 아니야 원잽 꽝 원투 캑터스 좋아요 격꽝 로하 꽝 확정 그래 레이앙 안되네 포 망했죠 플래싱 생으로 쓰는거 좋죠 굿바이 근데 막혔을때 딜캐가 있다는걸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땅캐 원잽 슈 롤 초풍 안스 탈구요 네 플래싱 2탈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빰빰 나락 나락 꽝 이럴수가 세상 아프자노 죽고 초스위에 너무 안나가네 좀더 집중 조화 콕터스 좋아요 이런 차스카이 너무 분리프레임해서 기용꺼는 소행이 없죠 레투셋 미슈 안되죠 사실 이걸 위험해였습니다 원투 미들 꽝 포스리가 확정 매클 1타 캑터스 좋아요 에이약 에이약 안되고 원투 차스 타 나이스 가드 아니야 세상 아프게 맞았네 매크로 안되네 원잽 공방전 쩔어 짜잔 확정이죠 뀨 행신 가드 늦었구요 포스리가 확정 원투 풀 밤 차스카이 포스리 로하2 밟고 매크 2타 매크 3타 안되네 플랫 안되네 이런 이런 매크로야 빰 이런 슬슬 게임이 터져가지고 굿바이 나락냄새 잘 맡았다 반피레아를 쓰는 이유는 압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일단 호흡을 끊는거에요 그 후습상황은 이제 초괴물이시니까 다 준비가 되어 계시는거겠죠 와 개코네 킁킁 나락냄새 개몰님이 정신을 차리시기 전에 잠에서 아직 덜 깼을 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원잽 원포 죄송합니다 저 상황에서 기옥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대체 무엇 나락광 포스리가 확정 푸싱 나락광 아니군요 나락탐지기원 고용했으면 제가 이기죠 원투 나이스 카운터 좋았구요 앉아 앉지 않아요 왜죠 매크 2타 원투 힐랜스 에이앙 안되구 호 굿바이 좋았어어 백대시 대시 어이 아 이런 커트 당했네요 빰빰 아프죠 빰발 아니야 원투 풀 이런 사독 이런 나락광 퇴쇠 아니군요 우종이였어 회사요네 다녀봤긴 했습니다 손바님 어서오세요 빰 빰 원투 풀 빰 아니야 카운터죠 이번에 손톰을 끊어야 됩니다 이 괴물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아 나락냄새 맡았는데 자신감이 없었어 굿바이 아니요 회사 옷 맨날 다르게 입고 다니실 필요는 없죠 근데 그 오피스 룩 구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돌려입을 카운터 머리가 복잡해진다 네크 나락광 이었군요 죄송합니다 한번 더 아니야 죄송합니다 하망 안돼 괴물이 깨어나고 있잖아 음 그러니까 셔츠를 세 벌 정도를 사요 티셔츠나 셔츠 와이셔츠 유리를 세 벌 정도 산 다음에 계속 돌려입는 거예요 네 겨울에 코트 5개나 어 뭐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A 세팅 있었으면 다음날은 A 세팅 한 장 들고 오고 밑에 하이만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룩 룩 꾸미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헐 호플 딜레이로 나락광 짠 죽고 네 사무식도 했었고요 생산일도 했었습니다 저는 안해본 일이 잘 없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나락 냄새 초풍 초풍 나락이었군요 헐 이걸 어떻게 막았대 아무튼 잘 막은 퍼스리가 확정이죠 맥크 발 안되네 에이앙 굿바이 사무식이 어떤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생기실 수 있어요 어떤 사무식이 계시냐에 따라서 그 경중의 차이는 생깁니다 자 타운 터져 이런 굿바이 로화 툭 밤 로화 밤 차스카 이 막 버벅거리고 했죠 포스리가 확정 푸싱 원트 풀 톡톡 백댓시 속도 실화 원 로화 투 맥크 로하이로 굿바이 그냥 그 뭐지 그냥 회사 같은데 입사하시는거면은 정장을 계속해서 구비하시는게 좋을 수 있어요 초기 코스트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정장을 교복처럼 입고 다니시면 됩니다 두번째 광등 플래그 떴다 두번째 광등 플래그 떴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런 아니야 거기서 사자 두번 있었어요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나락광 계속 다 맞고 있죠 다 뚜까 맞는 중 맥크로야 뭐 최세로 마무리 네 회사 다녀온적 있죠 어 이게 왜 맞자 회사 이야기요 헬로우 자이바츠 아 나락 냄새 맡았는데 자신감이 없었어 라운드 3 파이트 스읍 오케이 나락광 좌총을 보고 못 일어나냐 헣 죽고 카고팬츠에 셔츠에 샌들이 악마 신고 오셨는데 회사 당신도 회사 인싸 하하하하 아니요 근데 정장을 조금 저렴하게 구비를 하시면은 한 벌당 10만원 정도의 아래위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섯 벌 정도를 구비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교복이 완성이 됩니다 양말은 발가락 양말입니다 하하하하 무엇 이분들이 사람 하나 그냥 묻어버리는건 순식간이죠 앰플라를 못 썼어 하하하하 아니 거기서 헉 귀여운 껌 분리프레임 심리전 쩔어 하하하하 죽어간다 빰 빰 펴펴 중단킥 그렇죠 음 괜찮아 치느 괜찮네요 끽끽끽끽 로화 투 빰 잡기. 실패했네요잉. 뭐하니? 망했어! 왜 망설였지? 네네네. 송버님 그렇게 한게 맞습니다. 미치겠.. 미치겠고만요. 여기가 제 말이 그말이에요. 퍼스들이 발목 투포. 투쓸이구나. 섬광확정 보고쓰는거 쩔어. 그냥 왼플지르기. 낄끌. 낄끌! 낄끌. 낄끌. 자핌 잘질렀죠? 아무튼 잘질린. 밭고로하ph2미크.. 발목! 헛쎄이 안되네 도끼가.. 기용권에 기나? 우종 히트시 얼마죠? 아 우종 가드시 앉아! 앉았네 요즘 죽고 아하 나이스 커트 잘했고요 한 번 더 밟으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네요 나락광 나이스 헐 아아아아 죽었어 이런 아 따닥 첫 두대부분은 후딜 얼마죠 플러스 1이요 파랑이 플러스 1 아닌가? 마이너스 1인가? 아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분들 사람 한 명 묻어버릴려고 패션 짜주는가봐 토나옴 우하하 성악설 지지합니다 저는 회사 팁이요 눈치를 잘 보셔야되요 일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요 화랑이랑 카즈야랑 상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손싸움이에요 근데 상대방분은 완전 초괴물이고 저는 그냥 몬스터헌터 지망생이고 이러니까 게임이 안되고 있는거에요 이런것처럼 원재버쳤을 뿐인데 떠야되요 실화임 헐 소스카이가 아니라 나이스 죽고 이걸 해냅니다 굿바이 라운드 2 파이트 집에 가는거 아니다 이 악마야 회사가 어느 규모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점 한가지는 신입같은 경우에 집에 갈 권한이 안생긴다는건거죠 차스카이 좋았구요 매크로 야산타 굿바이 나락 나이스 나락냄새 잘 맞았 너무 좋아했다 망했어 아니다 이 휴고빅님아 사람한명을 매장시키려고 카운터 나이스 원투까지만 여기서 심리전 오른잡기 안되는군요 매크로야 속질 맞았구요 나락 꽝 이게 벽돌이가 된다고? 실환이 어 왜 맞았어 꿈틀거리지도 않았는데 그 군대를 갔다오셨을거 아니에요 보통은 아니야 거기서 좌종이 왜 나와 군대 생활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플래싱 3타 발목 굿바이 그니까 과장님이 그 뭐지 실세라 보시면 되구요 어 그 팀장님인가 실장님인가 그 분이 그 행복원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병일 때 네모반 들어가셨을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등뱅이 일 끝나면 뭐하죠 자기 업무 끝났으면 할것도 없지만 일단 나이스 나이스 캐치 좋았구요 좋아요 호밍이 네 역가드패턴 시작 죄송합니다 맥크 맥크 로 야 굿바이 그니까 눈치보죠 네네네 보통은 배울 때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이랑 아마 붙어다니시게 될거에요 헐 원잭 답답하시겠죠 코단스님도 제발 좀 답답해 하세요 네 허 로 하 투 차스카 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오름플라즈로마로 띄워서 끝냈어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죽고 우와 흠 아웃비더지에 모스키로 도끼가 안되네 일종이 이득세이구나 알겠습니다 칙타스 좋아요 굿바이 잘 참았죠 쿵디 팡팡 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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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저에이양 카운 로. 에이양 카운터죠 로. 하 이런 벽이 등 뒤에 아라 냄새 잘 맡았어 굿바이 아니야 끼이 끼 끼 끼 끼 끼 괴물 몬스터헌터 지망새 멕크로야 뭐 초괴물 보스 몹을 잡고 있죠 1인 레이드 지구인들아 힘을 빌려줘 원 주 초스카이 좋았어요 따단 밟고가 안되네 나락광 한번더 나락 꽝 아니군요 빠밤 펴 톡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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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크 메크로야 발목 빰 안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좀 까불도록 할게요 발목으로 메모리 빰 빰 빰 그런거 신경을 좀 덜쓰는 시대가 됐죠 옛날이와 다르게 나이스 커트 초코 어 나이스 횡신 플레이 웬일 메크로야락지않게 슈퍼 플레이 나이스 버스티 횡견재를 해주다 끼야 괴물 퇴치까지 한라운드 이런 파운터 나이스 으으 우아하하하하하 좋아요 그래 안되네 짠손 푸싱 그렇죠 초피쌀기가 성공적으로 잘 통하면 뭐하나 샤프 매크로야 극바이 톡톡톡 아니야? 이런 그래도 공중에서 맞았으니까 조금 다행 노호우 오우 짠발 렉크 로야로 괴물격탈!!!